. 사람이. 살면서. 내가 노력한 만큼은 잘 된 사람이 있고. 내가 노력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. 왜 자꾸 카메라 의식을 안 나온다고요. 그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. 카메라 의식 안 해도 카메라가 언니를 만약에 잡혔다 하면 다 모자이크 처리해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전 모시라고요. 그냥 그 말하자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어요. 좀 안정적이질 않아요. 굴곡이 좀 있어가지고 좋은 날 있고 안 좋은 날 있고 그냥 그래가지고. 근데 그 굴곡은 언니 마음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또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. 그러니까 언니 마음에서 오는 것 같다고요. 회사에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언니 마음의 굴곡이 심하다고요. 그러니까 그치 근데 아침 일찍 출근을 해요 근데. 이제 일을 다 끝냈어 근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.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뭐가 어디 갈 데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. 좀 허무하다.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벌써 집을 가야 되나.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때는 어느 날은.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오늘 그 당장 그 순간이 너무 막 좀 이렇게. 좀 답답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외로워서 생긴 병이에요. 외로워서.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. 성향이. 처음부터 굉장히 부지런한 성향이. 너무 앞서갔어요. 마음이. 우리가 그렇잖아요. 신랑이 돈 벌어다 준 돈하고 내가 벌어다 준 돈. 그걸로 저금하고 뭐 있고 뭐 있고. 저금이 안 돼 근데. 말 좀 합시다. 뭐 좀 하고 뭐 좀 했으면. 이런 마음이 안 들 텐데. 내가 훗날에 나이 먹어서 신랑이 언니가 신랑을 믿지를 못하는 병이 있어요. 응 신랑을 만약에 믿었더라면 또 신랑이 언니를 진짜 믿게 했더라면 이런 병을 안 갖고 있겠지. 불안증을 심한 불안증을 우울증을 안 갖고 있겠지. 근데 신랑이 열심히 노력해서 언니한테 돈을 안 갖다 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언니 자신이 늘. 만족을 못하고 사는 병이 있다고요. 알겠어요. 응. 내가 이 말 해도 될까요. 네. 항상 언니는 신랑 고생해서 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. 나무 탓이에요. 언니가 안 되는 것은 다 나무 탓이라고요. 그래 생각했잖아요. 과연 회사에서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. 언니 네가 만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. 있어요. 그렇죠. 지금 언니가 만든 건 다 언니가 만들고 있어요. 응 신랑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언니하고 20초 2분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어느 순간 신랑도 언니하고 대한 자체를 꺼려 할 거예요. 어느 순간 그러면 언니 너만 슬퍼요. 너만 외롭고 아 나는 진짜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그래서 여보 뭐 나 이래 이래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렇잖아. 한두 번 그 이야기하는 것도 한두 번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인데 거기서 안 들어지면 언니는 막말을 해 버리잖아요. 순간 그쵸 있는 말 없는 말 막말을 해 버리잖아 안 볼 것처럼 그래 놓고 언니 기분이 풀리면 여보 미안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. 집에 있으면 혼자 같은 느낌. 회사 가면 그나마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느낌. 그게. 아 불안해 죽겠어요. 지금 막 이 뭐 어디 눈을 못 마주치고 계시잖아. 그게 나 지금 화가 나서 그래 남편이 저기 예를 들어 십 일 날 돈을 준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말일인데 원래. 십 일로 미뤄. 그럼 열흘 동안 저의 돈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남편이 돈을 안 주지는 않았잖아요. 안 주지 않았는데. 남편도 이런 식으로 산백육십오 일 내가 돈 갖고 걱정을 하는 거야. 남편도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올 때가 있고 늦게 나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. 어.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온 걸 갖다 남편이 어디서 돈을 갖다 만들어서 와. 거짓말하는 거 같아. 내가 봤을 땐 그러지는 않아. 그래요? 육팔 년생이야. 그래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. 그래요? 그러지 말라고 해 아니 지금 저기 뭐냐 남편도 안 나올 근데 남편이 그래도 한 달에 돈을 갖다 주잖아. 근데 언니는 지금 당장 안 갖다 주면 그 신랑을 너무 계좌 또 잡아버린다고. 그 언니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. 그 남편이 며칠 날 돈 준 다음 나는 또 약속을 하거든요.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. 줄 돈도 있고 보면. 그럼 딱 정해서 남편이 어디 좀 그때 안 나오면 다른 데서 융통을 해서라도 나한테 이렇게 딱 해 줘야 되는데 항상 저를 불안하게 한다니까. 그러면 언니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. 안정을 안 시켜 줘 나라. 그러면 언니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. 그 사람한테 언니가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남편이 돈이 이렇게 안 나오니 조금만 언니가 근다고 그 사람들한테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. 실수한 건 아니잖아 자꾸 왜 이렇게 스스로 불안감을 만들어. 어. 이게 큰일 난다고.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건 제가 보험을 계속 해야 되나 다른 거 해도 되나.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.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. 뭔가를 새로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.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.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언니가 옮긴다 할지라도 빼주간 수론은 없어요. 빼주간 수론은 없고. 근데 언니가 옮겼다고 해서 내가 왜 이 말을 먼저 해주는 줄 알아요. 언니 지금 그 오락가락하는 기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. 그 기복을 잡아야지 언니가 마음 놓고 어디를 옮기더라도 그 회사에서 쭉 있을 것 같은데 언니가 언니 마음 아깝았잖아. 회사는 그대로인데 언니 네가 자꾸 돌린다고 했잖아. 회사는 멀쩡하다. 뭔 말인지 알겠어요. 그럼 언니가 여기서 옮겼어. 옮겼는데 이 마음 못 끈 친 이사. 옮기는 회사가 멀쩡할까? 그럼 언니. 그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고 직장을. 그러니까 직장. 직장도. 직장이나 회사나 언니가 지금 여기 하던 일을 다른 회사로 옮겼다고. 그럼 언니가 입원 권치기 전까지는 언니가 굉장히 안타까워요.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언니가 됐라고 됐던 병도 아니잖아. 불안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.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한테 자리 잡혔던 거잖아. 근데 언니가 이게 애초부터 있었던 병이지. 내가 몇 살 때 생긴 병은 아니라고. 그러니까 언니 마음을 좀 추스르는 게 우선인 것 같다고. 힘이 들지 마. 응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 같아. 머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슴에서 막 슬프. 슬프게. 이거 우울화증 불안증. 공황장애 불안 다 겹쳐 스트레스 다 겹쳤는데 뭐. 내가 그 말에서 신랑 팬들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. 신랑이 한 달에 돈을 안 갖다 주면 모를까 갖다 주니 그냥 신랑이 안 갖다 주면 진짜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. 그 갖다 주는데 그냥 신랑이면 왜 돈 주는 신랑만 생각해 내 신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. 돈 줘야 신랑이 돈 안 주면 신랑 아니죠 저 개새끼죠. 맘속에서. 저 개새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었죠. 저만 다 부잔데 저만 가난하게 살아. 친구들 다. 골프 치고 외국 나가고. 뭐. 그게 그렇게 불안해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. 자유 이상해요. 자유 이상해요. 그럼 제가 한 가지. 창피해요. 제가 언니보다 선배예요. 그럼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까요. 골프치로 외국 가서 못 가서 슬픈 게 아니에요. 또 언니가 가난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내가 언니를 봤을 때 그래요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운동이면 운동이고 그 사람 삶이면 삶이에요 나는 그게 언니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. 언니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. 머리는 딴 데 있고 마음은 딴 데 있고 돈은 언제 벌리냐 하고 내가 이 말했죠. 돈은 내 마음이 편하고 언니 사주에 돈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. 그런데 불안하면 돈을 들고 다 써요 본인이. 그러니까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직장 미를 저기 한다고 그랬지 음식 장사 뭐 좀 궁금해. 언니 이 상태에서는 아무 장사 못 해요. 그나마 언니가 있는 자리가 내가 왜 있으라는 줄 알아요 내가 그나마 거기에서는 내가 아까 그랬죠 회수 직장 가면 그래도 나 오고 싶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그날도 좀 잡고 있나 보다 직장에서 그래서 못 나오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가봤자 이 마음이 오 분에 한 번씩이 삼 분에 한 번씩이 이 분에 한 번씩이 바뀌어버리면. 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. 어. 언니만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 마음 못 잡으면 언니도 힘들겠죠. 그럴까도 생각했는데 또 귀찮기도 하고 저. 제 자신을 좀 못 믿고 그래요. 응 그거를 먼저 곤철하고. 저기 뭐야 변덕이 심하거든요. 아까 말했잖아 오 번에 삼 번에 이 번에 한 번씩 변한다고. 이걸 저울증인지 우울증인지 공황장인지 나도 모르겠어. 근데 너무나 돈니까 이게 슬림프가 강해. 응 그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 돈 버는 남편밖에 안 돼. 그럼 남편은 얼마나 불쌍하냐고 무단히 봤을 때는 그렇다고. 언니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. 치료는 받아보셨어요? 아니요. 그 치료는 받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. 그럼 치료 받으세요. 왜 그러냐면 본인은 위해서 1년을 살더라도 2년을 살더라도 나는 그래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고 가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. 언니를 보면 지금 이제 좀 이제 눈 마주치거든요.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여기 밑에 봤다. 막 순간적으로 내가 불안해요. 미칠 것 같아요.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직장을 다니냐고. 근데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거든요. 이 사주가. 그래서 스스로 만들지는 않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. 회사는 멀쩡한데. 회사의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니가 기복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처음에 그렇게 공수 내렸죠. 그건 맞죠. 근데 뭐 앞으로도 큰 이변 같은 거 없어요? 이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기 여기만 마음의 병만 곤친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. 뭐든지 안부를 안 해도 된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. 본인은. 근데 지금 미리 이 회사가 언제 망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. 우리 신랑은 돈 언제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미리 사서 걱정을 해버렸잖아요. 또 심하게. 그냥 누구나 다 걱정은 갖고 있다고. 심하게 걱정을 해놓고 그걸 누구한테 합불해 내 신랑한테 합불하고 있다고. 그러면 그 가슴이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. 이 사주가 만약에 신랑하고 떨어져 산다 그러면 부부로 살지만 같이 산다 절대로 못 살아요. 네. 절대로 못 삽니다. 근데 좀 지방 같은 데 가야 좀. 좀. 좀 좀 덜 배기 싫고 안 봐야 덜 배기 싫어. 어쩌면 좋아. 내 말 다 맞죠 왜 신랑 뭐 붙잡고 닭다라냐고 그 사람도 어쨌든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뭐 좀. 여자 만나서 막 그런 것도 내 이해를 해 주잖아. 불쌍해가지고. 아니야. 이해하는 척 하는 것뿐이지 못해요. 내 신랑이면 내가 밖으로 내물지 말고 내가 지켜요. 그 병은 내 가족이 권쳐줄 수 있는 병이에요. 봐봐 또 옆에 보잖아요. 옆에 보사 뭐라는 게 아니야. 너무 멋있어서 그래. 아니 옆에 보러 봐서 뭐라는 게 아니야. 지금 여기 지금 오 분도 안 앉아 있는데 시선을 어따 두지를 못하는 얼마나 불안하면 시선을 옆에 못 두겠니 그런 네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야. 내가 돈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직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으로 회사 나가는 것도 굉장히 나는 고맙습니다 하고 싶어요. 그래도 집에서 안 누워 있고 이렇게 가서 바깥으로 활동하는 것도 고마운데 이 상태라면 진짜 좀 말해서 굉장히 좀 가서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말할게요. 알아들어요. 어디 가서요? 병원? 내가 좀 정신과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수준이 있다고요. 근데 회사 나가고 굉장히 고마운데 나의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내 남편한테 솔직하게 오면 나 사실 이름만 적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. 내 불안증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차라리 마음을 전해요. 그렇게 막 뭔 새끼에 오면 사람 죽일 것처럼 하지 말고요. 사람 이게 죽이는 거야 이거. 그렇지도 않는데. 아니요. 요건 안 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거 다 퍼부어요. 그래야지 맘 편하거든요. 순간적으로. 뭐 반찬 음식도 막 잘해줘 그래요 저. 음식 백 번 잘해줘 뭐해 마음에 상처를 줘 버리는데. 차라리 간장에다가 밥 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하는 게 더 편해요. 저 남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남편 얘기 말씀하세요. 왜 그러냐면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이 병을 곤쳐주는 이는. 그 나랑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.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이사 이 갔다 회사에 가서 이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다 뿌리 그대로. 쏟아냈다 누가 솔직히 받아주겠어요. 말 안 해줘. 근데 내가 그랬죠 나도 모르게 이것은 나와요. 나오기 때문에. 알고는 있잖아요 내가 그 오락가락하고 아까 기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복이 너무 심한 것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받을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 그냥. 그냥 고마워 그 한마디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언니 병원 권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언니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뭐든지 가 어느 수준이에요? 그냥 언니 말대로 식당 가서 식당을 하더라도 또 언니가 뭐 다른 일을 뭐 가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일 거라도 이렇게 닦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. 응. 야 기복마 이 분에 일 분에 삼 분에 한번 오락가락한 기복마 내 마음만 좀 잡읍시다. 응 네. 또 안 입고 왔어 안 입고 왔다고.